BNK 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오늘 부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행사에는 빈대인 회장을 비롯해 1,200여 명의 BNK그룹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어린이 학용품 세트 만들기와 헌혈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. 경남에서도 BNK 경남은행 임직원 600여 명이 모여 라면과 즉석밥 등이 담긴 사랑 나눔 꾸러미 2천여 개를 취약계층에 지원했습니다.